1. 다음 중 직접 난방 방식이 아닌 것은? 4. 온풍난방 2. 건축물의 출입문으로부터 극간풍의 영향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출입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3. 유리를 투과한 일사에 의한 취대결량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환기 횟수 4. 공조 방식 중 송풍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송풍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실온을 제어하는 방식은? 3. 가변풍량 방식 5. 다음 중 냉방구화 계산 시 상당의 기온 도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4. 외벽의 취대결량 6. 송풍기 회전수를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2. 정확 검소 7. 냉방구화의 종류 중 현열만 존재하는 것은? 2. 유리를 통과하는 전도열 8. 주로 소형 공조기에 사용되며 진기 또는 전기 가열기로 가열한 온수 수면에서 발생하는 진기로 가습하는 방식은? 4. 가스펜형 9.31의 외계와 25의 환기를 위해 비율로 혼합하고 바이패스 팩터가 0.16인 코일로 냉각 제습할 때 코일 출구는? 5. 26. 10. 습공기 5300 바이패스 팩터.2인 냉각코일에 의해 냉각시킬 때의 냉각코일의 냉각연량은? 5. 46. 11. 냉방구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상당의 기온도 차는 방위, 시장 및 벽체 재료 등에 따라 값이 정해진다. 12. 저속덕트와 고속덕트의 분류 기준이 되는 풍속은? 25. 13. 20 습공기의 대기압이 100이고, 수증기의 분압이 1.5이라면 주어진 습공기의 절대습도는 1.00이고, 14. 다음 송풍기 풍량제어법 중 축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4. 토출된 퍼제어 15. 에어화셔 속의 플러딩 노즐의 역할은? 3. 엘리미네이터 청소 16. 덕트 개통의 열선실과 직접적인 관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덕트 주의소음 17. 지향난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료비는 절감되나 여료율이 낮고 인건비가 증가한다. 18. 대양류의 냉숙코일 설계 시 일반적인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 관 내의 물의 속도는 55로 한다. 19. 공기조화 시스템에서 난방을 할 때 보일러에 있는 온수를 목적지인 사용처로 보냈다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온수환수관 20. 흡착식 감습장치의 흡착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영아리튬 21. 흡입관 내를 흐르는 냉매 증기의 압력 강화가 커지는 경우는? 4. 냉매의 유속이 빠른 경우 22. 다음 중 냉동장치의 압축기와 관계가 없는 효율은 1. 소음효율 23. 냉동사이클 중 P-선도로 구할 수 없는 것은? 4. 마찰 대수 24. 이상 기체의 압력 2.5, 온도가 150, 비체적 2.43일 때 가스 상수는 얼마인가? 4. 472.8, 25. 가영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응축기 또는 고압수액기의 액배관에 설치한다 26. 냉매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증기의 비열비가 클 것 27. 몰리에르 선도에서 권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5. 상권도는 스포화 증기 구역 내에서만 존재한다 28. 몰리에르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열 구역에서 등엔 탈피선으로 등원선과 거의 직교한다 29. 팽창벨브 직후 냉매의 권도가 0.2이다 이 냉매의 증발열이 1,884일 할 때 능동효과는 얼마인가? 3. 1507.2 30. 평판을 통해서 표면으로 확산에 의해서 전달되는 연료소기점사 2이다 이 표면과 20 공기 흐름과의 대류 전열 개수가 0.1이인 경우 평판의 표면 온도는? 4. 60. 31. 이상적인 냉동사이클과 비교한 실제 냉동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압축기 입구에서의 냉매 상태 값은 증발기 출구와 동일하다 32.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터보 냉동기에 비하여 소음과 진동이 크다 33. 액불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액불리기는 흡입관 중의 가스와 액의 혼합물로부터 액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34. 암모니아의 증발자멸은 15에서 1310점 사이지만 실제로 냉동능력은 1126.25로 작아진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교축행창시 발생하는 플래시 가스 때문이다 35. 냉동장치의 운전 중 저압이 낮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 증발원도 저압 및 냉동능력 증대 36. 냉동장치 내에 불응축 가스가 혼입되었을 때 냉동장치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열교환 작용을 방해함으로 응축압력이 낮게 된다 37. 냉동장치에서 플래시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4. 액관 냉매액의 관행도를 줄인다 38. 다음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4. 열전 모듈 냉각기 39. 마이너스 20대의 암모니아 포화액의 엔탈피가 314이며 동일 온도에서 건조포화증기의 엔탈피가 1687이다 이 냉매액이 팽창 밸브를 통과하여 증발기에 일 뜰 때의 냉매의 엔탈피가 6, 172였다면 중량비로 약 몇 퍼센트가 액체 상태인가? 3. 74 40. 증발식 응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내부의 냉매가 통하는 나관이 있고 그 위에 노즈를 이용하여 물을 산포하는 형식이다 41. 물은 가열하면 팽창하여 극탕탱크 등 밀폐가열장치 내에 압력이 상승한다 이 압력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은? 2. 팽창관 42.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주관 43.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설될 경우 중독 및 폭발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하여 조금만 누설되어도 냄새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는? 3. 부취 설비 44. 배관용 패킹 재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재료의 탄력성 45. 급수방식 중고가 탱크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나른 방식에 비해 오염 가능성이 적다 46. 동관의 분류 중 가장 두꺼운 것은 1K형 47. 루프형 신축임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장시간 사용 시 패킹의 망으로 누수의 원인이 된다 48.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의 사이에 설치하여 고압측 압력을 필요한 압력으로 낮추어 저압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는? 4. 감압 밸브 49. 건물 1층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배관의 높이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3. FL 50. 냉매 액관 시공시 유해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액관 배관은 가능한 한길 대한다 51. 다음 중 증기난방설비 시공시 부온을 필요로 하는 배관은 어느 것인가? 3. 증기공급관 52. 가스 배관의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가능한 한은 폐하거나 매설할 것 53. 다음 중 엘보를 용접이음으로 나타낸 기호는? 4. 54.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을 혼합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낮은 융위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기한제 55. 100안의 호칭 중 스케줄 번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는가? 3. 관의 두께 56. 온수난방에서 역기환 방식을 채택하는 주제인 이유는? 4. 건물 내 각 실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57. 냉온수에 더해 설치하는 부속품이 아닌 것은? 3. 트랩 장치 58. 냉각탑에서 냉각선은 수직 하향 방향이고 공기는 수평 방향인 형식은? 2. 직교류형 59. 급수배관에서 수격작용 발생 개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9배가 완만한 곳 60. 다음 중 급수설비에 설치되어 물이 오염되기 쉬운 형태의 배관은? 4. 크로스커넥션 배관 61. 제어된 제어 대상의 양집, 제어계의 출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제어량 62. 플로우체트를 작성할 때 다음 기호의 의미는? 3. 입출력 63. 피드백 제어계층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의 기계적 변이를 제어량으로 하는 것은 일서복이고 64.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2.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 65. 시퀀스 제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66.100 의작 인덕턴스를 가진 코일의 시베이의 전류가 통과할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제이인가? 2. 67. 평형 삼성 Y결선에서 상전압과 선간전압과의 관계는? 2. 68점 전원전압을 일정 전압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자는? 3. 제너 다이오드 69. 목표 값이 미리 정해진 변화를 할 때의 제어로서 멸처리 노예 온도 제어, 우인 운전, 열차 등이 속하는 제어는? 2. 프로그램 제어 70점 그림과 같이 블록선도를 접속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은? 3. 71.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4. 3상 전원 중 2선의 접속을 바꾼다 72.60, 100V의 교류전압이 200의 전구에 인가될 때 소비되는 전력은 몇? W인가? E5식 73. 그림과 같은 개전기 접점회로의 논리식은? 2. 74. 특성방정식 E++E++E0을 가는 2차계에서의 감세력은? 2. 75.1대의 최종치는? 3. 2 76.8, 12, 20, 30의 4개 저항을 병렬로 접속할 때의 합성저항은 약 몇인가? 3. 3.43 77. 그림과 같은 병렬공지 내로에서 전류 I가 전압 2보다 앞서는 관계로 오른 것은? 2. 78. 유도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3. 2 콘덴서 병렬접속 79. TLT0일 때 위 벡터 궤적은? 4. 80. 다음 블록선도 중에서 비례미 분지역인은? 2. 2. 대한민국 전압 2 4. unsett Ал 4. audi인국 전압 2 한글자막 by 한효정